출신 야! 야 뭐야 일어나! 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캠든이 형! 야 캠든이 형? 야 뭐야! 야야야야야!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야야야야! 여기 어디야! 야 여기 대박인데? 아니 우리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 다들 멋있어졌어 지금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저번에는 우리 봄에 봤는데 벌써 이렇게 여름이 됐어요 햇빛이 장난이 아니야 나 지금 머리색도 지금 익었잖아 그러니까 햇빛 때문에 햇 때문에? 익었어 익었어 나 오늘 타면 안 돼 나 그래서 이거 완전 무장하고 왔어 우리 아이돌로 돌아가야 되니까 오늘 피부 좀 생각하면서 맞아 너무 타면 안 돼 너무 타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아이돌로서의 어떤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락처가 다 없어졌어 근데 연락을 못 했어 우리 지우 형이랑 브라인 형을 그래서 내가 그냥 혼자 골라버렸어 뭐 골랐어요? 근데 우리 숙소 살 때 집에 소파가 없었잖아 아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내가 1인 소파를 또 이렇게 준비해놨어 혼자 쓰려고 오케이 골라봐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그럼 나중에 인증하는 걸로 근데 이것도 우리가 빨리 아이돌이 돼야 인증을 할 수가 있어 좋아 좋아 나 지금 숙소에 지갑 두고 와가지고 너 그럼 아무것도 못 사게 돼 뭘 못 해서 지금 근데 오늘은 또 뭘 찾아야 되죠? 인내심? 버텨야지 우리가 이제 이따가 굉장히 많은 기구들을 탈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낙오자가 발생을 할 거 아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입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몇 번 더 풀까요? 붐붐 아우 마치 않으면 돼? 오 약간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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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옆구리 옆구리 야 아우 아우 어 반대? 아우 아우 옆사람 건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5,6,7,8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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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way 웨이브 한번 줘, 웨이브 한번 줘, 확인! 우리 허리 도망쳐서! 하나, 둘, 셋! 이야! 천천히 돌아가! 일단은 너무 오랜만이라서 전 너무 설레고요. 좀 걱정되는, 팀들 좀 걱정되보니까? 아, 아니요. 저는 기분 좋은데. 아, 지금 저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빠지 장인으로서, 빠장으로서. 이거가 이제, 이거가? 일곱 명이 다 탈 수 있어요, 저희가. 떨어질 위험도 많이 없고, 이게 아무래도 처음으로 시작하기 좋을 것 같아요, 몸풀기로. 아, 선생님! 네, 선생님! 저기 있는 바늘 버튼은요? 저게 이제 제가 타봤거든요? 아, 진짜 잘 떨어져요. 아, 진짜? 떨어져 보셨어요? 떨어져 보셨어요? 다 한 번도 안 떨어져 봤습니다. 오? 진짜? 근데 왜 떨어진 거예요? 놓쳐서! 이게 힘이 풀려요, 이게. 타다 보면. 7, 5, 7, 5분에서 7분? 아, 그럼 나쁘잖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가요. 형부가, 박렉 꼴등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단 났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여단 났다. 야, 우리 그거 하자, 트랜지션. 점프 해가지고. 아, 그래,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아,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안 맞네, 그냥 하지 말자, 그냥. 이거 일려볼 것 같아. 아, 아. 어자, 형. 이게 뭐야? 근데 가운데 케이 달렸어! 뭐야? 가운데 케이? 어, 형도 케이 있어요? 발이 뜨거워지고 있던데? 그러니까, 맞지? 나 브라인 형님이 되게 잘 REAL.- 아, 그니까. 브라인이 얘기하는데 너 미셋해. 진짜 얘기하ills해. 느낌, 진짜 무슨 게임 travelling up. 형 incarceration. 일단 이거는 사실 미션 없이 우리끼리Jo 하고 있다가 빨리 누리하고 싶어, 빨리 Su- mandate 미션하면서 타는 걸로. 좋아 좋아! 빨리 파сти 버, 고! 이거 올라가? 이거 오랜만이라도 사는 거잖아. 너무 기대돼. 세상에 봐. 안녕 인사해. 안녕. 오 수능 중이시다. 안녕. 자 오늘 거치지 말고 더 재밌게 타자고. 오케이. 안녕. 렛츠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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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우리 고. 하나, 둘, 셋. 야 벌써 달라. 야 벌써 달라. 하이. 한찌 centres 무풀기가 아닌데? 내가 갬드님의 표정을 보고 타려고 하는 게 너무 재무었 나도 그렇게 레벨이 위에 써지는 거 같아 갬드님의 표정으로 난이도를 알 수 있어 난이도 알 수 있어 아 근데 바나나버트 저거 몇 인용이야? 7인용이요. 다 같이 탈 수 있어요. 그래? 못 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제일 힘든 자기가 뭐지? 바나나버트 할 때? 지가 제일 힘들지 아무래도. 지는 그럼 브라이언 스키인데? 이제 브라이언이 빠져야 될 것 같아. 너무 웃길 것 같아. 그리고 떨어지고 올라와서 이거 센스야. 이거 방송이야. 방송. 이거 방송이야. 이거 센스야. 그래? 나 할게. 오케이. 근데 이건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난 노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다 같이 노래? 자기 파트! 자기 파트 아닐 때 막 뿌려지려고 막 이런 거야. 아 그럼? 그럼 두 걸 한 번 해먹고 싶은 거야? 우리 노래 부르면서 다른 파트 때 조용히 하고 떨어지지 않기. 그렇지. 오케이. 각자 묶이게 입술을 해야 해. 좋아 좋아. 각자와의 방법으로. 오케이. 목 풀어야 되네. 빨라이기 방금 뭐하는 줄 알아? 노래 부를 거야? 그럼 목 풀어야 돼, 아니야? 아이돌이야, 아이돌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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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어내기 없는 거. 일단은 엉덩이 최대한 내밀어서. 근데 이거 빠지면 바로 구해주러 오시나요? 응. 이거 빠지면, 원래 많이 빠져요. 빠지는 게 맞아. 빠지 마요. 이 자켓 입으면 한 300kg 돼도 안 빠져 죽어요. 중성성 출신이에요. 아, 맞아요. 근데 그래 뭐. 물고기 맞나요? 네? 물고기 많나요? 마치 어부도 있는데 저기 하얀 동네가 어부들이 고기 잡아놓은 거 다리 느껴지나요? 아니지 빠지면, 빠지면, 빠지면 형, 왜 이 자대가 오랜 씩 팍 들어갔네? 저거 앞에 저거 보이지? 남이섬 갔다 올 거야, 우리 네? 남이섬 갔다 올 거라고 아스트레일러요? 남이섬! 아스트레일러, 레츠 고!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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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아스트레일러, 레츠 고! 야, 야, 이 차지야! 앞으로 기대! 막 분이 다 느꼈어! 근데, 노래 부러워야 되는 거 아냐? 맞아! 5, 6, 7, 8!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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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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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랩! 하이! 우리 준비 끝까지는 랩! 여러분이 원투!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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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겼던 난 going crazy 마저 이러 새롱해 왔구나 These Jeans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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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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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e perfume 성공! 렛츠고! 렛츠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야! 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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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린다! 너무 차! 너무 차! 이야... 아무도 안 떨어졌다가 다 떨어졌다. 제가 마지막에 물 뿌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블랙을 뽑아주시네. 우리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어, 맞아요. 노래는 성공이지만 다 빠졌다. 다 빠졌다. 그러면 저는 실패. 저는 입수? 저는 입수죠. 오케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돌아와! 돌아와! 내 얘기지. 내가 다 들을 수 있어. 으아악! 으아악! 오! 나도 되게 멋있게 들어가려네! 렛츠고! 렛츠고! 프라이언! having a dream big 뭐 와! 폼 진짜 별로다! 아이 크거 없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quent 거 온다, 큰 거! 공포! 연예이 야와, 진짜 파이 val fáay bi 1 2 라켓도 luego 입수! 와ervice 진짜 그냥 나 ye 라켓도 위리 아 이거 찍었잖아 여기 아 찍었어 아 찍었어 아 개정도 드리겠습니다 갈까요? 그래 나? 잠깐만 잠깐만 와우 주옥 주옥 안녕 하이 그래서 저희 미션은 말하지 않기 떨어져도 탈락이 떨어져도 탈락이고 Are you guys ready? 세게 부탁드립니다 가자 가자 Let's go Let's go 미션 시작 야 진짜 쟤는 대단하다 이제 세게 사 이제 시작이야 어어 진짜 빠 우어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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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아 어 우아 으아 으아 줌루 우아 나 이제 떨어졌어 저기도 떨어졌어 아니요, 빨리 닫아! 카이레 우리가 구하러 왔어! You okay? 이게 5단계밖에 안 한 거야? 이게 5단계라고요? 진짜 귀엽다 근데 포켓몬, 포켓몬 나타났어, 포켓몬 야 게라노스다 게라노스! 게라노스야! 게라노스야! 게라노스! 게라노스! 야, 게라노스! 야,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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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어땠어? 야, 승고 났구나 야, 승고 났구나 야, 김술봉! 났구나! 나쁜 놈! 야, 김술봉! 나쁜 놈! 나쁜 놈! 야, 먼저 새끼에서 먼저! 뭐야! 둘이 서로 밀어왔어, 이번엔 우리 둘이 진짜 살아가자 13개까지 가보자 지효 형 한 번 타봐요 빨리 한 번 타봐요 나 계속 못했잖아, 지금 형 나 지금 3명 덮쳤어, 3명 우리 이번엔 안 할 거야 알겠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자 아, 진짜 안 할 거야 이번엔 진짜 안 할게 안 할게 야, 우리 좀 서로 밀지 마자 이제 밀지 마 나도 왜 더 높게 갈 거야 더 높게 갈 거야 야, 이번엔 저희 그런 거 엄청 재밌게 가자 야, 벗대야 벗대야! 야! 우우우! 야! 우아아아아 모양 야, 그때는 진짜 빠지겠다, 여기서. 뛰어서 갈까? 뛰어서 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다음 팀에 했어. 오케이. 오케이. 건트를 빕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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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푸짱 맞다, 푸짱. 파이팅! 파이팅! 야, 미션이 제일 빠졌어, 미션. 와! 와! 야, 미션 제일 빠졌어, 멋있어. 아, 알아요. 야, 이거 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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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상 올라가지 마! 프라이드 올라가지 마! 와, 뛰어, 뛰어! 와! 와! 야, 레전드 나왔다, 레전드. 근데 프라이드 버틴 게 더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자, 어디 갔지? 프라이드 버지는데? 아니, 괜찮은데 들어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나 진짜 날았어. 여기가! 아니,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어. 아니, 아니. 벌써부터 하고 있어. 아니, 아니. 야, 진짜 너무 돼. 아니, 정말. 형! 에이, 브라이언! 컴온! 와! 야, 섹시하다, 섹시하다, 근데. 와, 커! 와, 형! 야! 아니, 뭔가 왜 이렇게 강하지 않지? 컴온! 하나, 세 가지! 아, 시원해요. 저거 보셨어요? 저 찡으로 담았어요. 별거 아니네요. 아, 이제 이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좀 놀았다. 우리 먹잇값. 미안! 방금 야라고 했어, 캠든이 형한테! 브라이딩 야라고 했어! 우리도 이렇게 밀진 않았거든. 서로 그냥 이렇게 팔 잡고 이렇게 밀어서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캠든이 형이 왜 틀리고 근데 동끼가 브라이딩 뒷모습이 너무 엔처럼 다들 끌리면서. Yeah, I love you, bro. 그러면 2팀? 저도 실패죠. 사실 뭐 미션 할 거지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스틱이 트 사이드. 야, 주먹하면 머리 내려. 야, 머리. 야, 다 그냥 우리끼리 더 말하자. 야, 점점 빨라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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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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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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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겠습니다. 사 봐요! 사 booth! 우선! 아저씨! 우와! 카메라 보기, 카메라 보기, 카메라 보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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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이거 떡볶이 먹을까? 진짜 재밌다, 그치? 자 그러면은 맛있게 먹으러 갈까요 이제? 아 배고파! 라면먹으러 렛츠 고! 육개장 먹을 거야? 난 튀김 우동, 난 튀김 우동 난 튀김 우동 나는 형깨라면 난 튀김 육개 난 튀김 노력하자 가자, 가자! 오케이, 렛츠 고! 난 메이다! 우와! 형 그러면 먹어볼까요, 빨리? 다 와, 죄송합니다 I like 딱딱한 라면 나도 꼬들꼬들한 거예요 아, 됐어 아, 왜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진짜로 뽀뽀해야 돼요 아, 옆 친구한테 뽀뽀하기 좋다 벌칙은 그럼 옆 친구한테 뽀뽀하기 그래 진짜, 절대 안 떨어져야 돼 진짜, 절대 안 떨어져야 돼 진짜, 절대 안 떨어져야 돼 내가 뽀뽀할게 강력 있다 뒤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와 이게 더, 더 무서워 소리 나야 돼 뽀뽀 진하게 해, 진짜로 지금 뽀뽀? 우리도 엄청 진하게 할 거야 어이 벌칙 열 자자 하도록 할게 오케이 시간이 없어 빨리 자연 시간 빨리 자연 시간이고 빨리 자연 시간 아니, 브라이언이 두 명만 더 골라 두 명만 그럼 일단 캔든 형은 오케이, 캔든 한 명 더 캔든 앤 캔든 형 야, 브라이언 잘한다 가끔 아주 좋은 초이스였어 저 할게요 지금 뽀뽀할게 캔든 형,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왜? 캔든 형 물로 리셋어 캔든 형 이거 생각하고 온 거 아니야? 어쩐지 너무 좋아하잖아 되게 적극적이야 아... 아 죄송합니다 항상 우리 분위기를 너무 책임져주시고 형으로 잘 봐주기도 해주고 나를 든든하게 봐주는 것도 너무 많고 진짜 너가 없었으면 당연히 우리 M%도 없지 않았어 아 어떡해 어떡해 잠시만 나 없으면 M%는 없네 형이 보니까 우리 허리 펴고 있자 야, 이게 놀이기기보다 더 떨려 진짜 나 좀 빨아보다는 걸 따져라 더 떨려 고맙다 했어요? 했어요? 네 와 와 반았어 저요 승모 볼이 원래 되게 귀여워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인생 성공한 거야 와 약간 저 감동이에요 처음 이제 마지막이지 않을까 한번 그래서 더 감동해요 와 뭔가 귀여운 거 같은데 동생들 잘 챙겨줘서 고마움을 형 그래그래 되게 약간 재밌게 하네 동생들 이러면서 가끔 시각 특이 없도 많이 많이 하고 모두가 해당되죠 아니 이거 진짜 해 형 빨리 가야 돼 어? 뭐야 아 페이크였어 뭐? 뭐야 지우 오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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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이게 들어왔다 빠져 아 제가 요즘 거북목이 있어서 밀당하고 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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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보이 더 말라고 말라고 이쪽 보이 더 말라고 말라고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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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설레일 것 같은데 야 오늘 귀여워 여기 엔디티야 광고 뽀뽀 뭐야 뭐야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저거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제 캔디씨 뭐가 제일 좀 궁금해요? 아 근데 제 뽀뽀를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저한테만 질문을 하세요. 캔디씨 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아무튼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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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래잡기도 해보고 싶어요. 아 저기 밑에서? 그러면 다 먹었죠? 네. 바로바로 가볼까요? 아 좋아요. 렛츠! 렛츠! 겟잇! 워우! 가자! 렛츠 겟잇! 렛츠 겟잇! 렛츠! расслабля noite! dev